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선입니다. 개발자 노트 먼저 볼게요. 오늘 퍼스업 적이죠? 안계신 레이드 한번 볼게요. 짧은 안내와 함께 찾아뵈습니다. 바로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때 이벤트 한다네요. 선발때 이벤트 원래 아칼레드 했던 것처럼 그거 하는 것 같고 이명각인콘, 우라하바타, 칭우 어 이펙트 이쁘다. 괜찮네요. 일단 이렇게 가고 아 첫 주차만 이래요. 첫 주차만 저기 이명각인권 이랑 우라하바타, 칭우 그렇게 하고 2주차에는 칭우 그렇게 간다고 하네요. 오케이 됐고. 퍼스업, 레이드 오픈 어? 오늘 바로 였는데? 바로 였는데요. 보니까는? 음.. 오늘 바로 열어 가지고 아마 선발대들 바로 밀고서 바로 해보겠네요. 그렇게 할 것 같고 이제 보너스업 업데이트 하면은 아 첫날? 첫날 바로 오픈하고 오픈런 해 가지고 바로 하겠네요. 뭐 어차피 저는 선발대가 아니라서 별로 상관없고 그렇게 갈 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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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버그 제보 이력.. 20분 추첨해서 세라 선물해 줬다고 하네요. 본섭에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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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개신 레이드 거기에서도 이제 버그 제보를 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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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반이 우리 저기 라이브 디렉터 던식이 형님이 저기 느낌이 조금 나요. 그래서 옛날에 강선이 형이 있죠. 로스트하크. 그리고 강선이 형 느낌이 조금 있어요. 조금.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저야 고맙죠. 감사한 거죠. 우리가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고 노력해 주면은 그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조금 더 게임을 재미있게 유효하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문제없이 그렇게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니까 개발자들이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고맙죠. 우리는 게임 즐겁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니까. 네. 뭐 이정도인 것 같고요. 요거 말고 지금 저거 뭐야. 퍼스 업데이트 내역은 영상 추가해 가지고 다시 올릴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녹화하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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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